장일범의 K-클래식 월드 월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K-클래식 월드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으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첼리스트 정말 지금 옆에 이 의상부터 너무 멋지죠 그리고 저랑 성격이 너무 비슷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아니 나랑 이렇게 성격이 비슷하다니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밝고 또 진취적이고 그리고 유니스탄 콩쿠르에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위너 우리 이정현 첼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파이 MBTI 뭐죠? 저 뭐일 것 같아요? E, TF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땡이에요 저 I예요 I예요? E라고 보통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러시구나 코로나 이렇게 시기 때 조금 몇 번 해보니까 바뀌었어요 성격이 조금 철학적으로 바뀌었나요? 네 아 제가 굉장히 그 철학적인데 그 시간이 이제 짧아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아주 짧게 하고 나머지 다 아주 명랑하게 지내거든요 저도 명랑 명랑 그런인데 와 그렇구나 전 저랑 같은 줄 알았는데 저랑 살게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정말 그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뭐 누구나 다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근데 이때 또 잘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정현, 체리스는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잘 보낸 기간이 됐어요 제가 워낙 외국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그쵸 팬데믹 어떻게 얘기하면 덕분에 한국에 조금 오래 들어오게 되면서 가족분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한국에선 어쨌든 계속 그 컬처가 조금 컨티뉴 됐잖아요 외국에 비해서는 콘서트랑 그래서 조금 한국 거의 끊임이 없었죠 네 연주 기회도 사실 저 더 이렇게 갖게 되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그 근황 어떤 게 주로 있었을까요? 요즘엔 제가 이제 여름 시즌에 한국에서 다 보내게 됐어 가지고요 진짜 좋은 분들과 신난 연주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베토벤 트리플 춘천 시연가 했었고요 오늘 같이 연주하실 일이야 일이야? 네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로코코 변주곡이 또 예정돼 있고요 챔버 뮤직 콘서트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1회로 한 랑데보 뮤직 페스티벌 김혜진 감독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건데 네 인춘 아트홀에서 조금 20th Renaissance 센트리, Renaissance 해가지고 미국 콘서트들을 위주로 20세기에? 네 20세기 콘서트들을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에이미 비치 여성 작곡가 네 그리고 Charles Eyes 그 다음에 그 콘서트 튜리오에 이제 Archduke 대공까지 같이 하면서 되게 좀 철렌징한 프로그램이긴 했는데요 네 너무 재밌게 네 여수도 다녀오고 어 여수 국제 음악제? 굉장히 벅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데는 어디죠? 저 지금은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오 멋지다 파리장 에밀리인가요? 에밀리인? 넷플릭스 에밀리인 페리스? 크리스틴 인 페리스 크리스틴 인 페리스 크리스틴 인 페리스 아 맞다 크리스틴 인 페리스 네 영어 이름이니까 크리스틴 인 페리스 네 야 몇 년이나 계신 거예요 파리에? 오래 안 있었어요 사실 이번 2월 달에 그전에는 제가 사실 벨기에에서 한 거의 4년 정도 살았었고 오 굉장히 굉장히 유럽을 사랑하시나봐요 유럽이 좋은 점도 많고요 그렇죠 불편한 점도 많고요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참 유럽은 아기자기하고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으로나 아트적으로나 굉장히 본거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리만 걸어다녀도 뭔가 이렇게 미취하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그런 점은 되게 숨쉬는 것만으로도 많이 고풍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벨기에에 사신 이유 뭐 프랑스 파리에 살고 계신 이유 그런 이유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벨기에에서는 퀸 엘리자벳 뮤직 셔플이라고 네 어 그니까 레지던스 아티스트 같은 건가요? 레지던스 아티스트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게리 하프는 선생님과 첼로 네 체리스틴의 젤로 정경은 명가 명장인데 네 오 그래서 되게 클로스 작업을 하셨었고 아 그분하고 바록크첼로를 하셨다고 아니요 바록크첼로는 제가 런던에서 아 런던에서 네 네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 네 좀 했었는데 네 파리에 가게 된 거는 제가 현악 사준비를 조연하게 됐어요 네 모나 퀄텟이라는 네? 모나 모나 리사 오 모나 네 모나 퀄텟을 조연하게 되면서 네 퀄텟이 이제 파리 베이스 된 퀄텟이라서 또 다른 챕터를 시작하느라고 네 네 네 좀 갑작스럽지만 네 네 그가 무방하게 됐어가지고 아 정말 재미있는 삶이네요 얘기만 들어도 아주 풍요롭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그런 동키호테의 어 로시남떼 말 같은 저는 스테이블 한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스테이블하게 몇 년씩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참 훌륭한 삶이다 여기를 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인사로 우리 자기라감의 K-플래식 월드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구 여러분과 함께 이정현 크리스틴의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멋진 옷 입고 어떤 옷 어떤 옷이네 어떤 연주를 신뢰세요 어떤 연주를 신뢰세요 인가요? 아 제가 오늘 준비한 곡들은요 어 라흐 마니노프 첼로스 나타 그리고 쇼팽 첼로스 나타 일단 두 곡 그리고 스페니시 작곡가 네 그나누스 그리고 카사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예 네 제 나름대로 약간 철학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깊기가 인사를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제 라흐 마니노프랑 쇼팽은 두 분 다 굉장한 피아니스트 사실 다른 악기를 위해서 작곡을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티아노 외에는 근데 첼로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소나타를 이렇게 쓰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너무 첼로가 어쨌든 저의 최애 악기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한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말 아름다운 느린 악장들 사막장을 준비를 했고요 스페니시 곡들은 제가 정말 카살스를 좋아해요 카사로 카살스 첼리스트로서 많이 아니시고 인간적인 면으로서 히매리테리한 너무 월드피스 그렇죠 세계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억하셨고 헌신하셨고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본받고 싶으신 그런 분들 분중한 분이시라 근데 이제 카사도의 메키브로스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은 이제 카사도께서 카사도도 첼리스트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근데 그 분께서 카사도의 이제 헌정 하신 곡이고 바블라엘라스 카사도 헌정 하셨고 그리고 또 카사도도 굉장히 좋은 첼리스트셨고 이제 스페인 그런 커넥션도 있으셨고 이제 그라나도스 같은 경우는 카사도가 편곡 원래 첼로 곡이 아니에요 첼로 피아노 곡이 아니고 오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곡인데 카사도가 편곡을 하셔서 네 인터메토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컨트랙트되는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라크마니더프가 왜 다른 곡은 많이 안 썼는데 이렇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첼로 곡을 왜 썼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첼로가 어쨌든 이렇게 휴먼 보이스 사람의 보이스랑 제일 가까운 악기라고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피아노도 너무 좋지만 피아노로 엑스프레스 할 수 없는 이렇게 사람의 보이스 그걸 이렇게 좀 찾으셨던 건 아닐까 직접적으로 또 피아노 위에서 줌 하고 나오는 네 인간의 소리 멜로디 속에서 내면의 소리 이런 거 네 끄집어내주시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르게이 라크마니더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쥐단쪽 가운데서 삼악장 안단테 이정현의 첼로 그리고 일리야라 슈커브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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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